우리 용띠 이거 5반기 한 번 뽑아 드릴까요? 자 우리 용띠가 5반기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한 번 봅시다 자 두 개를 뽑으라 그래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 우리 용띠들은 천존에서도 놔주고 돈이 그냥 굴러 들어올 거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숙당하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우리 용띠분들 하반기에 어떻게 올라갈지 우리 숙당하씨 선생님께서 일러주시면 좋은 것도 받아들이고 또 나쁜 건 대비하고 하반기 용띠 운세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이분들이 올해 날삼제잖아요 나가는 삼제에 건강수로는 조금 안 좋아 제 신도 중에도 용띠가 있는데 제가 공수를 줬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참 이게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고 참 저희를 찾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듣고 건강검진해서 수술하고 살아나신 거죠 자 그런데 연세드신 분들 이분들은 해갑이 61세잖아 이분들 사이에 많이 해당되는 거 갑진색 용띠 네 갑진색 용띠 그분들은 올해 혈관 쪽에 많이 조심해야 돼 이게 좀 뭔가 혈관 쪽에 꽉 막혀있는 느낌이야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올해 해갑이라고 꼭 해갑 잔치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 사람마다 조금씩은 틀리지만 이분들은 해갑 잔치를 함으로 인해서 주당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주당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가집을 가거나 어디를 가도 귀신이 묻어온다고 그러죠 귀신이 묻어오고 이러다 보면 내 몸이 이유도 없이 아프고 안 아플 것도 아프고 해서 정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안 좋은 말부터 해서 죄송하네요 그렇지만 또 이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 많아요 뭐가 많냐면 이분들은 자식들 결혼이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운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고 가정적으로도 안정이 되지만 근데 가정에서도 뭔가 매매 운이나 사고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그럼 뭐야 좋은 일이잖아 좋은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올 가을에 이제 목돈을 좀 챙길 수 있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용띠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성향들도 굉장히 강해 직성도 강하고 그렇지만 근면 성실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올해 이제 하반기가 들어섰잖아요 하반기 들어서면서 우리 용띠들은 아주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건강 문제만 좀 신경을 써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재물이 하나씩 들어오는 시기가 될 것이다 용이 좋아야 되는데 건강 속으로 치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숙상아 씨가 기도 많이 해줄 테니 우리 용띠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선생님 그러면 우리 용띠분들 네 이제 좀 뭘 다시 시작해볼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 하반기에 시작해보는 건 좀 어떻게 보세요? 하반기에 시작해보는 거는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이미 본인들이 시작하고 있었던 그것들이 이제 발맞춤이 돼가지고 이제 막 걷어들이는 시기가 되는데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거는 온기가 낮아 그래서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건 하지 마시고 내년에 내 생일달이 지난 날로부터 이분들은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날삼제가 끝나고 나서 시작을 하시고 기존에 했던 그 사업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하던 일에서 충실해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용띠 이거 5반기 한번 뽑아 드릴까요? 자 우리 용띠가 5반기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한번 봅시다 자 두 개를 뽑으라 그래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 우리 용띠들은 천존에서도 놔 가지고 돈이 그냥 굴러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다 보면 좋은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기를 뽑잖아요 기가 엄청 잘 나와요 사실 기가 좋으신 거 같아요 그쵸 제 용기가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7월 달까지 정말 저도 암흑이라고 했어야 되나 건강상으로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8월 달에 딱 들어서면서부터 좋은 용기로 바뀌려고 막 좋은 소식이 오는 거야 뭐 돈 때문에 속 썩겼던 사람도 알아서 돈을 주고 예를 들면 그리고 그 우리 강아지가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3개월 동안 수술을 6번을 했는데 정말 우리 강아지가 정말 건강하게 퇴원을 했어요 이틀 전에 그럼 얼마나 좋은 소식이야 근데 저도 건강상에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심각했는데 갑자기 건강이 좋아진 거야 근데 왜 좋아졌을까요? 제가 살이 너무 많이 쪄서 건강상에 문제가 돼가지고 제가 요즘에 이제 다이어트를 살을 빼려고 음식도 좀 줄이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사람은 살이 찌면 모든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태하게 이렇게 살이 쪄도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밥을 좀 줄여서 먹고 운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기가 생기고 막 이렇게 의욕이 생기니까 좋은 소식이 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항상 긍정적으로 나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정말 좋은 일이 옵니다 숙당하 씨가 기도 많이 해드릴 테니까 힘내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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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